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야구 굉장히 잘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 만났으면 해볼 만 했을 텐데 전 이미 태골이에요 이번에 루디 프로젝트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대회를 열었으면 크게 알리자 알려보고 좀 나눔이라는 좋은 계기로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상씩은 저희가 대회를 성대한TV에서 열려고 저희가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첫 대회라 좀 어설픈 점도 있고 좀 미숙한 점도 있지만 점점 나아지는 그런 성대한TV에서 만드는 대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승 상금을 현금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품권으로 저희가 100만원을 드리지만 저희가 우승팀한테는 드립니다 좋은데다 기부라고 아니면 써서 난 반만 기부할래 그럼 바로 기부하시는 거고 나는 기부 안 해 내가 어려운데 누굴 기부해 그럼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취업위원회를 전출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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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이 어디시죠? 1누수 공원입니다. 내야수들이 편안하게 공을 던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언제든지 저한테는 다. 오늘 나무배 쓰시는데 오랜만은 아닌가요? 어 그렇죠 오랜만이죠. 타자를 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멋진 타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홈런 치시면 이 뭔 개소리야 저는 포스트신이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잡아서 무실점으로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투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세인혁 코치님이 언제도 야골 잘하시니까 믿고 리드하는 대로 믿고 던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 야구하면 저희 성대완TV를 구독해주시면 아니 그건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딴 데서 틀면 안 되죠 적자라고요 우리 돈 들여서 합니다 변파요 나 양쪽 다 잘하는 팀인데 하지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팀은 장갑도 주셨기 때문에 화이팅! 오늘 개막전 시골을 루디 프로젝트의 룩 유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짱짱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룩 영상 룩 룩 룩 룩 룩 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